요즘 안개가 껴서 하늘이 부역해 보이는 날이 많은데요. 그런데 안개가 아니라 방무나 연무일 수도 있습니다. 어떻게 다른 걸까요? 안개는 아주 작은 물방울들이 뭉쳐서 지표면 가까이에 부역해 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. 안개가 끼면 앞이 잘 보이지 않죠.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무척 짧기 때문입니다. 방무는 안개보다는 옅은 열분 안개를 말하고요. 이때는 가시거리가 1km 이상 10km 미만으로 나타납니다. 연무는 대기 중에 수증기와 미세먼지가 결합한 상태입니다. 때문에 연무가 낀 날은 대부분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으로 나타납니다. 수증기만 응결한 안개와 방무는 해가 뜨면 사라지지만 수증기에 미세먼지가 뒤엉킨 연무는 종일 부역해 남아서 영향을 주곤 하니까요. 연무가 낀 날은 노약자나 호흡기가 약한 분들은 더욱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.